목소리를 통제하려면 목소리가 커야 된다고 해서 목소리 상태 한번 체크해본다 따라해봐 종원 차렷! 종원 차렷! 호흡이 왜 이래 깔리나? 일단 들어갈게 네! 한 명씩 다 체크해본다 김희창 이너서 분명 김희창 종원 차렷! 앉아 다운 조원 차렷! 앉아 다운 조원 차렷! 종원 차렷! 어 좋아 옆으로 빠져있어 좋아 옆으로 빠져있어 조원 슬리피 앉아 앉아 목소리 크게 하려 안 했어? 했습니다! 앉아 너는 그냥 김영철 김병 김영철 해봐 종원 차렷! 좋아 옆에 서있어 다음 동경이 규반 해봐 종원 차렷! 앉아 다음 뒤에 종원 차렷! 그냥 앉아라 그냥 앉아라 다음 다음 조동엽 공평 공평 조종 공평 한번 해봐 종원 차렷! 앉아라 다음 줄리인강 공평 주리인강 한번 해봐 종원 차렷! 어 좋아 옆으로 나와있어 다음 한상진 공평 한상진 종원 차렷! 너는 복장이 불량하다 앉아 불량자! 동기들 보고 서 목소리뿐만 아니라 외적 자세 모든 분야에서 우수해야지만 소대장 훈련병이 될 수 있다 정기웅부터 다시 열중 쉬어 한번 해봐 열중 쉬어 줄리인강 대기하고 정기웅 훈련병부터 해봐 다시 열중 샷! 다음 김영철 열중 샷! 다음 줄리인강 열중 샷! 너는 왜 차렷 자세가 안되나 줄리인강 들어가 네 들어가 네 다시 한번 더 마지막으로 한번 해본다 정기웅 먼저 총원 차렷 총원 차렷! 다음 김영철 총원 차렷! 눈떠라 첫 번째 기빨 보이지 않습니다 기준! 뜰지 말라고 했습니다 야상지표 올려라 어디 쳐다보고 있나? 쳐다봐 부리벙거리지마 첫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 이광표, 눈 떠, 입 다물어 하나에 몇 개랍니까? 진짜 경기할 것 같습니다 다음 정기현, 열중샷 열중샷! 몸을 움직이지 말고 목소리를 내 다음 김영철 열중샷! 정기현, 들어가 정기현, 들어가 김영철! 연철이 많이 해서 저는 되게 고소했습니다 소대장이 봤을 때는 김영철 훈련병이 목소리가 쩌롱쩌롱 울리는 걸 봐서 시기 소대를 잘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 소대장 운명 해보겠어? 솔직하게 말해도 됩니까?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걸 하려고 하는데 정기현, 소대장은 무서웠습니다 운명! 김! 영! 철! 부족하지만 오중대 15세대... 오... 오중대 15세대를 이끌어가 보겠습니다 12소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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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중대 12소대를 이끌어가 보... 하기 싫어? 아닙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야 오중대 12소대를 이끌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감사합니다.